오늘의 의상 컨셉은 브라운까지 추가해서 이 강류도 같이 덮고 가는 걸로 아시잖아요 오늘은 안될 것 같습니다 허니검 전쟁 지호가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이거 대체 말하면 한 번씩 한 번 미니어를 외치는데 마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뭡니까? 휴식대야 숏박스 같은 거 같다 노! 김원우님 말투가 약간 불합격 혜연씨는 노! 노! 아 진짜요 노! 여기 맛있다 먹기 고기 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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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요 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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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가 믿음 없이 하도 싫은 걸 Tell me tell me 지금 너를 불러 나나나나나나 대신 약속도 아무도 몰래 I love, I love cake I love you no way 그전 하나의 꿈 꿩이 so good 흔들수록 파티를 즐길 수 있는 yard I love tea Leather 자, 괜찮아요? 나 너무 버 Hadikan 업로드 이 rue겠습니다 다음주도 위클 리니 지금까지 위클 리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 디오레시? 안녕하세요 인간 디올디예요 올디입니다 어떻게? 사드려요? 네 제가 그려드릴게요 우산이 비가 살짝 와서 우산을 잠깐 쓰고 있었는데 그게 아예 그냥 반대로 뒤집혀서 굉장히 웃긴 해프닝이 있었는데 조아 씨 보셨어요? 있을까요? 그래서 진짜 웃기고 우산 뒤집히는 그게 썰이 있거든요 그 우산이 뒤집히는 거는 하늘이 주신 약간 좀 행운이다? 그래서 우산 뒤집히는 거는 약간 행운의 상징이다 이런 거여서 아 진짜 있어요? 그 사람은 진짜 100세까지 살고 백업 갈 거고 거기서 내 손에가 깨졌어 그것만 안 했어요 내가 믿었을 텐데 그리고 막 진짜 예뻐지고 진짜 더 착해진다는 그런 상징의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우산이 뒤집어서 아마 저는 앞으로 좀 행운의 럭키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? 럭키로 써요 지금까지? 백만 억만 장자가 될 거예요 멋있다 나도 좀 이따 우산 한번 뒤집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비가 올 때 우산을 쓰다가 한 번쯤 뒤집혀 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게 약간 행운의 상징이니까요 제이 언니 말이 다 맞아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맞아요 이제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데일리들 앞에 공연을 하는데 일단 오랜만에 우리 데일이 봐서 너무너무너무 설레고 기쁘고요 그만큼 아까 리허설 할 때도 리허설인데도 옆에서 엄청 호응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힘입어서 본 무대 때는 더 좋은 무대 신낼 수 있는 무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뭔가 좀 추우실 수도 있는데 저희의 무대 열기로 아주 우끈우끈하게 달궈 보겠습니다 리클리하고 하트하고 하자 더 하고 아니면 이거 어때요? 선키스 선키스 좋아요 어 그거 괜찮다 다 같이 모션으로 좋아요 근데 사진일 텐데 방향을 잘 맞춰 또 한 명만 반대로 하는 거 오케이 오른손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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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서부터 오른손으로 하나 둘 셋 오케이 진짜 웃겟네 한 번 더 큰 소리도 시작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GK파운드 파이팅 이제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다행하게 해주세요 리허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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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궁 거래 plus honey, honey party game 엄청 싶은 멋져 놀고 놀아 aren't you my morning or my day 같이 어서 chill and get a bit 아주 멀쩍하게 잘 참 보린게 엄청 싶은 멋져 놀고 놀아 aren't you my morning? 저희는 지금 즐기고 계신가요? 네! 안 추우세요? 괜찮아요? 괜찮아요? 이거 좀 라이키인데? 5번! 허연? 저 먼저 보여주세요. 대박이에요. 바로바로 맞췄다! 221번! 683번! 되세요? 683번! 1. 대단하시죠? 1. 2. 4. 3. 4. 5. 감사합니다.